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나저나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관련주로 언급해주신 퓨런티어와 티라유텍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티라유텍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 방송하고 나서 목요일에 갑자기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금요일에도 한 20% 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노릴 수는 없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티로보틱스나 물류 AMR이라고 하는 물류로봇들이 있습니다. 물류로봇들이 사실 대장주가 티로보틱스인데 티로보틱스가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업체들은 과연 뭐냐 제가 선정을 했을 때 V1텍도 있었고 티라유텍도 있었죠. 근데 티라유텍도 제가 스마트 오토메이션 그때 코엑스에서 열린 거를 참가했을 때 사실 티라유텍 자회사 로봇 관련주도 있었고 소프트웨어 기부인데 하드웨어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시세는 갑자기 좀 분출되고 저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북미 완성차 업체한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엮인 게 있었다 보니까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안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펼쳤습니다.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을 이제 시장 규모로 30조 원을 달성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얼마를 하냐 5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야 되냐 돈을 써야 되는데 1조 1천억 원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안 관련주들이 뭐가 있어? 이렇게 정보보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그 정부 자금이 결국에는 일반 기업들까지 흘러들어갈 텐데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는 사실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집중되는 것이 한국형 무인점포. 그러니까 요즘에 편의점 가시면 좀 무인점포들도 몇 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CCTV 반도체 보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고 사이버보안펀드를 1,3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보안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보안 관련주죠. 모니터랩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바닥 탈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함께 전략도 좀 전해주시죠. 오늘 사실 정보보안에서 가장 대장은 시큐레터였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니터랩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니터랩은 어제 시간에서도 사실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긴 한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점유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5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쭉 변동성 크게 나타나다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지금 차트상에 보시면. 그런데 정보보안 펀드 관련 때문에 잠깐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오버행 이슈가 좀 지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좀 괜찮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아직까지 변동성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보안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목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그런 뭐가 있느냐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제일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안 때문에 잘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렌탈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게 사업 보고서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렌탈 부분에서 이제 94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분기에. 그러면 이게 전체 매출에서 비율이 79%, 거의 80%인 거죠. 그러면 솔루션이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7.9%, 4.6%면 한 10% 정도인데 이쪽 렌탈 사업 부분에서 좀 개측기나 이런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제 개측기인데 솔루션이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에서 지금 영업이익을 대조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는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컴퓨터랑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또 좀 두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은 물론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 역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주들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의료 AI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AI 주목받는 섹터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영상 진단. AI로 내가 X-ray를 찍었을 때 어? 이거 이상해요? 라고 짚어주는 거. 그러면 이게 영상 진단 쪽이 하나가 있죠. 이게 딥노이드나 뷰노나 루닛이겠죠.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 쪽. 그러니까 신테카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보로노이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딥노이드가 루닛하고 뷰노는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딥노이드가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2025년까지 암 사망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캔서문샵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캔서문샵 프로젝트에 참여한 8개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의료 AI 관련주 가운데 특히 셀바스 헬스케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제가 3월에 보통 매년마다 코엑세에 가시면 의료기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모든 영상기기 업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업체들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당시 비대면 의료기기 때문에 의료 진단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그 부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눈여겨서 봤던 게 셀비 체크업입니다. 셀비 체크업은 내가 어떻게 보면 맞춤의 헬스케어인데 내가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면 어떤 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걸 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된 거는 미국의 FDA로부터 승인받은 인공지능 심장진단 영상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사이트라는 지분 취득을 했는데 울트라 사이트를 지분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루닛, 뷰노, 딥노이드가 영상진단 AI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영상진단 심장업체를 취득했어? 그러면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는 조금은 셀비 체크업하고 연결된 거는 아직 조금 멀었다. 조금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유망하게 보는 거는 AI 신약 중에서 보르노이 중입니다. 보르노이는 보통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논문들이 정말 수백만 편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물질을 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도 한 가지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해서 그게 사람한테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임상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전임상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물질 개발을 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임상하는데 6년 걸리고요. 전임상이 1년 걸리고 그다음에 허가나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개발하는데 논문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 논문을 사람이 분석하는 거랑 AI가 분석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보통 5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AI로 분석하면 3개월 정도,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르네요. 그럼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되는 거겠죠. 그러면 시간은 돈이다 보니까 비용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르노이가 이번에 임상일상계획서 IND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소세포 폐암 신약 물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유효성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괜찮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AI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AI 신약 개발에 대한 보르노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